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저평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평가가 되어있는 상태에 전세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즐거운 공매도 장례식에 참여도 하고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얼른 계좌를 만들어서 셀트리온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면 나도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 공매도 소탕하는데 나도 한복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런 뉴스가 뜰 겁니다. 셀트리온 개인들 저항의 민족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장례식을 치렀다 즐거운 장례식을 치러냈다 이런 기사가 뜰 건데 그런 기사에 나도 용감한 아빠였어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해야 되겠죠. 내 자식 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는 여기에서 샀다 팔았다는데 1조 했는데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사실 돈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또 해선 안 되겠죠.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용담이 없죠. 이 셀트리온을 셀트리온을 셀트리온의 애국기업이죠. 애국기업 세계에서 돈을 벌어 외화벌이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 이런 애국기업입니다. 그런데 헐뜯고 있는 그런 공매도들 있죠. 이런 공매도들 쏟다는데 나도 여기에 한 주라도 내가 힘 있는 대로 한 주 나 10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부자가 된 거야. 10주 투자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1조 했다. 공매도 쏟다는데 아빠 용감한 사람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무용담을 펼쳐서 가겠죠. 펼쳐라 펼쳐라 너의 모험담. 두근두근 용기가 용서 숨친다. 그런 옛말이 있죠. 신밧대의 모험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가져도 되고 이런 공매도 쏟아는 작전에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죠.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이런 속탄작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 이거는 지금 좀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면 이 공매도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쌓여있죠. 이 분노를 여기에 표출을 하면 되죠. 셀트린의 표출하기가 정말로 좋은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공매도의 편인지 주주의 편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안 하려는다. 이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일론 모스크만큼 공매도를 싫어하죠. 그런 상황이고 그 많은 분노를 여기에 표출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표출시키게 되면 님도 보고 뽕도 따죠. 도랑치고 가져나 잡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여도 하고 애국자도 되고 부자도 되고 돈도 벌고 그리고 무용담도 생기고 펼쳐라 펼쳐라 너의 모험다. 두근두근 용기가 용서 없이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감하면서 돈도 보니까 최고죠.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개미가 뭉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저평가가 되었냐 하면.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죠. 셀트린이 본업을 얼마나 장사를 잘 하냐 하면 바이오시밀러계의 전세계 탑입니다. 탑. 그런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39%씩 2026년까지 봤을 때 연평균 39%씩 엄청난 성장을 하는 초고속 성장 시장이죠. 거기에서 탑을 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짱이죠. 통을 먹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셀트린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말만 그렇게 번지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도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죠. 올해 전년 대비 66%가 성장을 했죠. 이 정도까지 매출 성장을 일으킨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탑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700억 수준에서 7600까지 올려 세웠죠. 거의 2배가 넘는 성장이죠. 단기 순이익도 3000억 대서 6000억. 2배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41%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면. 셀트린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없구나. 그렇게 봐도 될 수준이다.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자기자본이익률이 ROE가 무려 20%입니다. 지금 이런 회사는 정말로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를 보면 이제 매출 1조죠. 이제 매출 1조의 영업이익이 이제 2500억입니다. 단기 순이 이제 2000억이죠. 전년도 2000억이었고 이번 연도도 2000억이죠. 영업이익률이 셀트린의 반밖에 안 되죠. 23%. ROE가 5%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죠. 4분의 1. 셀트리온의 4분의 1. 이런 회사가 지금 PR이 1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고평가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0이죠. 이 정도 평가받는 거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공매도가 3500억 정도 쳐져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정 PR이 146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셀트리온은 PR이 한 250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왜냐. 이 수치가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본업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렉키로나 주가 이제 다음주에 승인을 허가를 받게 되죠.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매출이 1조 8천억 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200만 개만 판다고 해도 250만 원 정도로 받게 받는다고 치면 매출이 5조 정도 되는데 200만 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지금 한 20일 내외로 해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천만 명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200만 개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릴리하고 리제너라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200만 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 봤자 순식간에 그냥 다 매진이 돼 버리겠죠. 한 달 정도 치밖에 안됩니다. 여기 뭐 한 30만 개 여기 30만 개 저기 30만 개 그렇게 하면 뭐 한두 달이면 매진이 다 돼 버리겠죠. 그걸 이제 1년 동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게파가 200만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MO 회사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죠. 바이넥스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만 개 정도 더 만들어 낸다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매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매출 대비해서 훨씬 더 큰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버리면 이게 출정 PR이 300 이상 가도 됩니다. 출정 PR이 300, 400 정도 가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왜냐 그렇게 이제 돈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게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수준이 되겠구나. 그 정도로 보면 되는 수준이죠. 삼성바이오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레키로나 주는 10년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금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릴리아고 리제네론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치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기우성 대표가 자신 있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효능의 치료제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 그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개발했죠. 그 결정체가 이번에 레키로나 주로 탄생을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든 족족 다 팔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얘는 공이 하나 더 붙어도 그래도 저평가인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시총이 800조 정도 되고 있죠. 시총이 430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430조죠. 테슬라 영업이기 7900억입니다. 지금 영업이 7600억이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레키로나 주를 제외하고도 매출액이 2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바이오 시민들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셀티리는 거기에서 탑 클래스고 거기다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매출이 전세 1위죠. 휴미라 23조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 바이오 시민러가 올해 3월 이전에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유럽에 또 침투를 하겠죠. 그런 환경에다가 레키로나 주도 승인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에 다음주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죠. 그렇게 전개가 되고 콩고에서 또 너무나 좋은 치료자다. 우리한테도 수출 좀 하게 해달라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콩고에 정말로 엄청난 과학자죠. 세계 10대 과학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전세계 정상들이 가만히 놔둘 거냐.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영국의 지도자다. 프랑스의 지도자다. 미국의 지도자다. 그러면 콩고에 저런 에볼라 백신을 만든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당장 전화해서 나한테 좀 주시오. 미리 예약을 해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를 해야죠. 나도 용감한 아빠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또는 나도 정말로 용감한 엄마였어. 나도 이렇게 공묘 세력 박살 낸 데 참여를 했고 이렇게 애국활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의 피눈물을 먹고 산 이 공매들을 나도 이렇게 해치우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안경이 비슷하죠. 생긴 건 비슷하지 않지만 안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딩 홀딩 홀드 홀드 네버 셀링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뭉치면 이렇게 힘이 셉니다. 이 공매들이 자기가 제일 센 줄 알았겠지만 개인들이 뭉치면 정말로 힘이 좋습니다. 각성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셀티린의 공매도 세력은 삼성증권과 이베스트와 신한증권이죠. 대표적인 공매도. 여기를 삼성이베스트 신한 딱 해서 이게 이제 접니다. 이게 저고 개인 투자자 드리겠죠. 개미들.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 그리고 기우성 대표 이렇게 해서 총을 추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죠.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한 모든 여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벤져스가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 그래서 이제 이 어벤져스의 이론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느냐.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리품이 이 정도 되죠. 여기에서 4달러 부분에서 시작해서 325달러까지 올라섰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런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매들이 쇼커버링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전리품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 여기는 단기간에 한 20배, 30배 정도 올랐죠. 단기간에 30배 정도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게 셀트리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돈도 잘 버겠다.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만들었겠다. 공매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일이 가장 많이 붙어 있겠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개설하고 또 자근들 많이 있죠. 증시자근 지금 7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각성한 개인들 나도 한번 공매 장례식장 참여해서 나도 춤을 추면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장례식에 참여하고 애국도 하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뭐 이석사조입니다. 이석사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코로나 장세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게 바로 이 셀트리입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정말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장례식에 참여도 하고 나도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지금은 모든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게 바로 셀트리죠. 개미가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 봤죠. 춤추면서 장례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한 20배 넘게 흘렀죠.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이 셀트리입니다. 타겟팅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